안녕하세요. 낭만미디어컬럽이 전하는 성동동인종합복지관 6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를 진행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 어르신들께서는 2023년 6월 7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 1층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02-2298-5117로 전화해서 내선번호 1번이나 2번을 눌러주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복지관 6월 촉탁의 건강상담을 진행합니다. 성동동인종합복지관 회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2일간 진행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니 상담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3층 건강상담실로 내방 신청하시거나 고웅이 634-8663으로 전화하여 김별 간호사를 찾아주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관기념 낭만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복지관 1층 낭만 아트홀에서 가곡교실 수강생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던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7월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오니 회원분들의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첨 결과는 6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진행됩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와 신청하신 회원님들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니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은 022-2298-5117로 전화하여 내선번호 1번이나 2번을 눌러 박서정 팀장이나 이성경 사회복지사를 찾아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분기 세무상담이 진행됩니다. 세무상담을 희망하시는 복지관 회원분들께서는 6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2층 사무실 이광희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하시거나 02-6341-8668로 전화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상담의 진행은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농연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 미디어쿨러 서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